뭐야 왜 저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지금 광택 낸 차 비 맞고 다 날리잖아요 보세요 광택은 다시 내면 돼 침수는 아니잖아 그게 뭔 소리예요 중고차 항상 보러 오실 때 주의해야 될 점 나대지에 있는 차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비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옥상에 있거나 배수로가 이렇게 있어서 비 맞고 끄시거나 광택을 다시 내면 되는데 타 지역 바깥에 있는 자동차들이 지금 입꼬리 났습니다 같은 동성어 껴서 좀 슬프긴 한데 중고차 구입하실 때 지상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곳 웬만하면 지하보다도 건물 안에 있는 차를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 이렇게 낮이 있지? 제 차니까요